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특강의 저스틴입니다. 자, 오늘은요.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들 두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단어입니다. unacceptable이라는 형용사죠. acceptable 하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unacceptable 하면 반대죠. 용납할 수 없는 이런 형용사인데 문장 몇 개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뭐를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다, 이 메일을 보냅니다. 라고 그럴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죠. I am writing, 그리고 투부정사. 이 문장, 이 편으로 문장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표현은요. unacceptable. 한번 문장 만들어 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이렇게 가죠. 신용카드 남용 때문에 소비자 부채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조금씩 올라갔다. 이런 내용의 문장을 쓰고 싶은데 신용카드 남용 때문에 부채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반드시 아, 잠깐만. 남용 뭐뭐 때문에 뭐뭐가 어떻게 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비커스를 많이 생각하세요. 그쵸? 근데 우리가 비커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접속사 없이 그냥 한 절로 쓰도록 할게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신용카드 남용이 부채를 조금씩 올려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남용이 주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장 만들어 볼게요. 우선 신용카드 남용이 남용은 overuse라는 명사가 있죠. 그래서 overuse of credit cards 그리고 여태까지 조금씩 올려놨다. 이거니까, 그쵸?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때는 현재 완료 시제를 쓰면 되죠. 그러면 has으로 시작을 하신 다음에 pp입니다. has 좋은 동사 하나 있죠. ratchet it up. 그쵸? has ratchet it up. b라는 표현을 써주세요. 자, increase라는 표현은 아마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무엇을 올리다라 그럴 때 ratchet 이라는 단어 ratchet up이죠. ratchet up 이라는 표현을 꼭 외워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올리다라 그럴 때 쓰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 다양하게 알고 계시면 좋죠. 그러면은 the overuse of credit cards has ratchet it up. 그리고 소비자 부채니까 consumer debts. 그리고 얼마로 오라 그랬으니까 전치사 2를 써야 되죠. to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그쵸?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그러면은 unacceptable levels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overuse of credit cards has ratchet it up. consumer debts to unacceptable levels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사업체들이 그들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30%까지 내야 한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된다. 그쵸? 그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30%까지 사업체들이 내는 게 이건 용납이 안 된다. 자, 뭐뭐 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된다라 그러죠. 그럼 주어는 뭐뭐 하는 것이니까 이때 우리가 흔히 쓰는 게 바로 가주어잖아요. 그쵸? 그럼 it으로 시작하면 되죠. 그러면 용납할 수 없다. it is unacceptable. 그리고 진주어 투부정사 투부정사 페이 업 투 그쵸? 얼마까지 내는 것이 투 페이 업 투 30% 택스 30% 세금을 내는 것이 그쵸? 투 페이 업 투 30% 택스 뭐뭐에 대해 언 프라핏 뭐뭐에 대해서 언 프라핏 근데 누가 내는 거라 그랬어요? 사업체들이 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쵸? 투부정사의 주체를 우리가 쓰고 싶을 때는 전치사 4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전치사고 4로 시작하는 전치사고를 투부정사 전에다가 씁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it is unacceptable for businesses to pay up to 30% 택스 언 프라핏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시면 되죠.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뭐뭐에 대한 세금을 낸다라 그럴 때 아니면 뭐뭐에 대한 세금이라 그럴 때는 언 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래서 택스 언 썸띵이에요. 그쵸? 뭐뭐에 대한 세금이라 그럴 때 이거는 같이 꼭 외워주세요. 택스 언 썸띵 그렇기 때문에 택스 언 프라핏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은요. 이메일 시작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죠. I am writing to 뭐뭐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할 때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써보도록 하죠. 모닝 헤롤드에 게시된 세어스 매니저를 자리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서 글을 씁니다. 그쵸? 어떤 자리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라 그러면은 이제 I am writing to 투부정사 투죠. 그러면은 뭐뭐에 대해 문의하다라 그럴 때는 inquire 이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뭐뭐에 대해서 문의하는 거니까 inquire about 전치사 같이 외워야 되겠죠. 그러면 I am writing to inquire about 그리고 세어스 매니저를 자리니까 또 세어스 매니저를 포지션 그리고 게시된 과거 분사구로 써야 되겠죠. posted 어디에? 모닝 헤롤드에 인 더 모닝 헤롤드 이렇게 쓰면 되죠. 다시 한번 I am writing to inquire about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신 것에 대해 한마디로 당신이 겪은 그 어려움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자 귀하가 겪으신 어려움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서 글을 씁니다 그러면 I am writing to 사과하기 위해서니까 apologize 동사를 쓰면 되죠 그러면 I am writing to apologize 뭐뭐에 대해 사과하다라 그럴 때 전치사 for과 함께 기억합니다 apologize for 그리고 당신이 겪은 어려움이니까 for the difficulties you experienced 형용사 절 뒤에 써야죠 그쵸 당신이 겪은 어려움 for the difficulties you experienced 우리의 서비스에 대해 이걸 써야죠 그러면 with our service 어제 yesterday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전치사 with를 쓴 이유는 왜 그럽니까 뭐뭐에 대한 어려움이라 그럴 때 이것도 같이 외웁니다 difficulties with something 이겁니다 about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소프트웨어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이때 뭐라고 합니까 I am having some difficulties with this software 이렇게 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difficulties와 전치사 with와는 함께 외워달라는 거 그쵸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